안녕하세요. 늘 사연튜브를 재밌게 듣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부부 사이를 어쩌면 부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게 자식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 함께 살면서 부모님 옆에서 그들을 당사자들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부부 생활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면 딱 우리 부모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류와 절대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처럼은 안 산다라는 부류로 말이죠. 저는 전자였어요. 제 고향인 충청도 바닷가 마을에서 지금까지도 바다 사나이로 배를 타며 꽃게잡이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선착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저희 부모님은 부부로서도 사이가 참 좋았지만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셨거든요. 원래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친구로 산 세월이 부부로 산 세월과 비슷할 정도였고 두 분을 보면 그냥 영혼의 동반자를 보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꽃게가 제철인 가을이면 거의 바다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솔직히 무리해서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자연과 싸우며 밥벌이를 한다는 게 안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중학교 때였을 겁니다. 엄마는 아빠가 바단이라는 게 걱정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도리어 태어난 얼굴로 어깨를 으쓱거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일일이 걱정할 성격이었으면 희정이 네 아빠랑 결혼도 못했지. 그리고 무엇보다 네 아빠는 엄마 걱정시킬 사람이 아니야. 물위든 불위든. 그때 저는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서로 보통의 유대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평생의 인연이자 동반자인 부모님 아래서 저도 동생도 꽤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풍족하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부가 서로를 믿고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정 분위기도 따뜻해지고 자라는 자식들도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을 수 있다는 걸 저희 부모님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평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제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로 가서 취업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일반 사무직으로 2년 정도 다니다가 수원에 있는 대기업 산하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처음에는 직장 동료로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남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동훈이? 동훈이 착하고 재밌지.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남편은 직장에서 일적으로도 성실하고 유능했고 사적으로는 재밌고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연애 상대로 좋았다기보다는 묻어나고 다정한 이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는 하나의 항해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파도가 잔잔하든 요동치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남편과의 항해에는 커다란 멀미를 일으킬 만한 잔물결이 참 많더군요.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댁으로 간 게 아닌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기사 식당으로 갔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로는 시어머니께서 집이 좁고 손님이 오면 대청소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식당으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 라고 생각하며 갔었는데 테이블이 7개 정도 있는 작은 식당으로 부른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충격적으로 맛있는 시어머니의 음식 때문이었어요. 와 그냥 일반적으로 기사 식당에서 나오는 잡채, 순대볶음, 제육볶음, 양념게장, 어묵탕인데 대체 뭘 더 넣었길래 그런 맛이 나는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차려준 음식을 먹고 아 이래서 식당으로 부르셨구나 손맛 자랑하시려고 라고 절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음식을 먹자마자 얼굴에 자신만만한 표정이 드러나는 시어머니가 단박이 이해가 될 정도였죠. 제가 갔을 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보니 기사분들도 있었지만 따로 찾아서 온 손님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시어머니의 손맛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태하는 태도였어요. 그 당시 남편에게 듣기로 시아버지는 무직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외에는 딱히 제게 말해준 정보가 없었는데 저를 처음 만나 먼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말하라고 하시던 분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얼음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잔 없는 거 안 보여? 일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바로 본인 앞에 소주잔이 없다고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런 존중 하나 없는 태도에 아유 맞다 잠깐만요! 라고 하며 바로 소주잔을 챙겨 시아버지 앞에 세팅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외에도 저희한테 결혼에 대해 다정하게 덕담을 하시다가 빈 그릇이 보이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이거 비어있잖아. 안 채워?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나? 라고 불효령이 떨어졌고 앉아계시던 시어머니는 바로 일어나 시아버지의 시중을 들으셨죠. 그것 때문에 세상 맛있는 반찬 앞에서 그런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족이 될 텐데 시부모님의 사이가 어떤지는 확실히 알았어야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마음 먹고 그날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놓으니 남편은 마치 올 게 왔다는 표정으로 말을 못하다가 이내 한숨을 푹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털어놓은 과거 이야기는 충격적이기보단 좀 의아했죠. 그거 아버지가 어머니 벌주시는 거야.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족한테 정말 해선 안 되는 짓을 하셨거든. 어머니가 사실 바람을 피우셨었어. 예전 고향 사람이라던 아저씨랑 그거 아버지한테 걸리시고 진짜 난리가 났었지. 둘 중 하나가 어떻게 돼야 끝나는 싸움처럼 아버지가 어머니를 잡는데 솔직히 나도 동생도 어머니한테 화가 많이 났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각 안 하고 배신한 거잖아. 아버지가 갈라서 자는 거 어머니가 싹싹 빌어서 제발 이 호만은 안 된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용서 안 했으면 했어. 나도 솔직히 용서하기 싫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희 둘 다 장가 보내기 전까지 어떻게 네 엄마 버리고 사냐고 무슨 짓을 했든 내 새끼들 낳은 애임이 아니냐고 용서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 앙금이 뭘 해도 사라지지 않으셨나 봐. 집에서 어머니 얼굴만 보면 속 터져서 죽으려고 하시고 얼굴 못 보겠다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시다가 원래 우리 아버지가 트럭 운전하셨었다고 말했나? 남편 말로는 속이 상해 그 속을 술로 달래던 시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고 차마 해선 안 되는 짓까지 하셨다고 해요. 바로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거죠. 큰 사고는 안 났지만 바로 면허 정지가 돼서 일자리를 잃으셨고 그 후로는 모든 일을 시어머니 원망을 하시며 사셨다고 해요. 내가 저 옆 현대 때문에 망했다며 말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과 시동생도 그렇고 다 딱하긴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도 참 안 됐더라고요. 물론 불륜을 저지른 건 용서를 구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평생 옆에 두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살기엔 차라리 혼자가 될 각오를 해서 이혼을 하고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라도 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어요. 물론 저는 그 일을 겪지 않은 제 3자이기에 가능한 말이지만 솔직히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미련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일이 안타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게 됐어요. 일단 저도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도 결혼자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마냥 좋진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벌이가 나쁘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신혼집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직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깔끔한 아파트 전세로 구할 수 있었죠. 그것도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혼수를 해주셔서 여윳돈이 생겨서 가능했지만은요. 그럼 시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뭘 해주셨을까요? 청소기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청소기. 저도 처음에 받을 때 딸랑 청소기 하나 받고 표정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청소기 자체가 어이없었다기보다는 시댁 살림이 여유롭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시어머니 기사식당도 장사가 참 잘 되는 편인데 내 생각보다 더 형편이 안 좋으시나 보다 생각을 했죠. 물론 결혼할 때 양가에 무조건적인 지원은 바라지도 않았고 상상도 안 했기에 안 받는 것보단 청소기 하나 받는 게 낫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신혼집 이사를 다 끝마치고 구경하시겠다고 오신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시고 한 말이 제 기억 속에 짙게 남았다는 거죠. 아 좋은 걸로 해놨네. 그래 억대하는 배 있는 집안 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마땅히 해준 게 없어서 마음이 영 안 좋았는데 너희 하고 사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원래 더 있는 사람이 덜 있는 사람 돕고 사는 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야. 이 얘기만 안 하셨다면 그냥 잘해놨다. 사돈께 감사하네. 잘 살아라. 이런 얘기만 하셨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곱게 보이진 않을 거지만요. 결혼 전 남편이 모은 돈보다 제가 모은 돈이 좀 더 많았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경력이 더 있었는데 의외로 지출이 많았나 싶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의 통장은 가족들 특히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거의 공유하다시피 해왔더라고요. 시동생은 어떻게 이런 사람과 남편이 형제일까 싶을 정도로 참 좋게 말하면 자유롭게 나쁘게 말하면 막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몇 년 동안 번 월급은 거의 시동생의 합의금을 물어주는데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예민하고 다혈질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사람 성격이 불같다고 해도 1년에 몇 번씩이나 경찰서까지 갈 사고를 치진 않잖아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술값이 모자르다고 보내달라고 하면 남편은 괜히 돈 문제로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기 싫고 또 시어머니가 술값 없다고 하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쥐잡듯 잡을 걸 알기에 마음이 불편해서 참아드리지 못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결혼하고 따로 가정을 꾸리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통장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고 만약 또 시동생이 돈을 요구한다면 네 형수가 통장관리에서 못 준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 후에 아무리 공장이라도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라고 운을 떼시더니 식당 이윤이 많이 안 남는다고 매달 50만원씩 용돈과 함께 시동생이 취업을 해서 자립을 하기 전까지 형으로서 30만원씩 용돈을 줄 것을 저희에게 요구하셨어요. 합치면 80입니다. 80. 저와 남편이 아무리 벌이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전세대출 이자도 꼬박꼬박 나가고 이제 결혼 후 돈을 모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매달 80이라뇨. 저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명절이나 생신 같은 기념일에 용돈을 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매달 그럴 수 없다고요. 물론 남편도 동의를 했고 저는 의견이 맞춰지는 대로 용돈을 기다리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남편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매달 용돈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도련님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요. 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니? 내가? 제 말부터 좀 들어보세요. 그럼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어머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전세집 구할 때 여러모로 은행 빼고는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혼수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 대출 이자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회용적으로 만나서 사는 것도 아닌데 미래를 생각해서 저축도 해야 하니까 이거저거 빼면 정말 딱 최저생활비만 남아요. 저희 어머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부모 생각해서 뭐 할 거 없이 그저 니들끼리 잘 살기만 하라고 하시는데 물론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매달 도련님이나 어머님한테 합쳐서 80만 원씩 지출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단 조용히 잘 사는 게 더 효도잖아요. 뭐 살기 힘들다 불평불만 하면서 안 살고 정말 지지고 복든 잘 살 테니까 어머님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돈을 못 드린다고 했을 때 바로 따지고 들라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 속사포 같은 말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드린 말이라서 시어머니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훅훅 뿜어내는 숨소리로 시어머니가 제 말에 대꾸는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때 쌓인 분노를 잊지 않고 제게 되갚아 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날 시어머니는 명절 전날 저를 불러서 카드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식당일이 바빠서 명절 음식할 재료 사러 못 가니까 저더러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라고 하시면서 사야 할 재료가 적힌 쪽지도 주셨어요. 뭐 장 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카드까지 주시니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날 꼭두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사람이 몰리기 전에 고기 먼저 사려고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시어머니께서 사라는 대로 샀더니 거의 8, 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결제를 하려고 사장님께 카드를 드리고 기다리는데 어? 카드 리더기에 몇 번 카드를 긁던 사장님이 난감한 얼굴로 이러시는 겁니다. 저, 이거 체크카드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요. 와, 이렇게 나오기인가요? 몇 십만 원어치 장바오라고 시키고 돈 몇만 원도 없는 카드를 줘요? 제가 더 어처구니가 없던 건 바로 전날 저희도 명절 음식값에 보태려고 10만 원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10만 원은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죠. 하, 일단 사장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양해를 구하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 안에 있는 제 지갑을 들고 다시 와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제 돈으로 산 고기를 들고 나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뜬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세상 놀라는 척 연기를 하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어머, 예,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일단 시장 간 김에 네 카드로 계산해. 어머님, 이거 쪽지에 적은 것만 해도 30, 아니 4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너 시장에 있는데 가서 대신 결제하리? 그거 계산도 먼저 못하니? 너도 참 답답하다. 내가 그 돈을 안 주겠니? 네가 먼저 하면 내가 어련히 줄까? 너는 이래서 문제다. 이 김에 먼저 계산하면 나한테 점수를 딸 텐데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께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날 장은 모두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과연 제가 그 돈을 시어머니께 받았을까요? 여러분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당연히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당장 못 보내준다.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다. 니들이 용돈을 안 보내줘서 돈이 없다는 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시더군요. 참 유치하다 싶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께 계속 그 돈에 대해 말하는 제 자신도 싫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잊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 돈 3, 40 그냥 가족들에게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도저히 시어머니가 도와주질 않으시네요. 이건 제가 임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인데요. 생신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금부치가 가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금값이 한두 푼인가요? 솔직히 그 전에 명절 음식값 가져가신 것도 못 잊었는데 당당하게 목걸이든 팔찌든 금으로 된 걸 내놓으라니 그래서 당장 금덩이는 못 사드리고 생신날 일찍 찾아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꽃게철만 되면 저희 집으로 제철 꽃게를 잔뜩 보내주셨거든요. 시부모님께도 드리라고 넉넉히 주셨죠. 마침 시어머니 생신도 그때라서 고향에서 꽃게를 보내오자마자 집에서 다 손질해서 생신 당일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부치를 못 드린다고 해서 화가 나셨는지 저희가 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개를 좋아하시는 시아버지께서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옆으로 오셔서 빨리 먹고 싶다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렇게 개찜하고 꽃게탕 그리고 따로 재료 사서 만든 갈비찜까지 해서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가득 차렸죠. 집안에 고소하고 칼칼한 꽃게탕 냄새가 가득 찼을 때 안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먹으라고 희정이가 사돈 어르신이 보낸 개 손질에 와서 탕 끓였어. 생일이라고 아주 호강하네, 당신. 어머니, 빨리 와서 앉으세요. 국물 맛이 진짜... 야, 너는 이 시엠이 태어난 날에 초상 치리려고 작정했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순간, 진짜 유리에 금이라도 갈 것 같이 쬐지는 고함 소리 때문에 집안은 얼음을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왜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 음식 냄새를 맡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다시 제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고함을 치셨어요. 너, 내가 각각류 알러지 있는 거 알고 일부러 이러는 거냐? 네? 각각류 알러지요? 아, 아니요. 전 어머님한테 그런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아예 몰랐는데요. 흥, 이것 봐라. 시엠이가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아니지.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알고서도 이런 거지? 금붙이 달라고 하는 시엠이가 얄미우니까 알고서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긴 사람처럼 붕괴에 가깝게 떨더니 거실에 펴놓은 식탁 위에 있는 꽃게탕 냄비를 밀어서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엔 아까까지만 해도 팔팔 끓던 꽃게탕이 쏟아져 하마터면 다 같이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뻔했고요. 남편이 저를 잡아 빨리 뒤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제 발바닥 가죽 다 벗겨질 뻔했네요. 그런데 거의 불안당과도 같은 시어머니의 행패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뒤이어 남편과 시아버지께서 한 말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아까운 거 이거 소주랑 먹으려고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각각류 알러지가 있었는데요? 그래 이 옆연내야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뭐 각각류니 뭐니 알러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예전엔 개가 없어서 못 먹는다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알러지니 뭐니 하면서 귀한 음식을 버려 제정신이야? 노망났어? 내가 알러지가 있다면 있는 거지 왜 나한테 난리해요? 알러지야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지금 난 냄새만 맡아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은데 헛소리 좀 그만해 이 무식한 인간아 그래 그렇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귀하신 몸에 알러지가 있다면 당장 지금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 해보자고 막상 가서 검사하자니까 말문이 막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오히려 애들이 금붙이 못해준다고 하니까 토라져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잖아 창피한 줄 좀 알아라 내가 당신 낯짝 두껍고 수치심도 없는 종자라는 건 알았지만 하아 이렇게 마카파인 줄은 새삼 처음 알았다 처음 너 당장 이거 안 치워? 빨리 치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몇 시간 동안 만든 꽃게탕은 무용지물이 되고 시어머니는 없던 알러지까지 만들어서 눈에 저렇게 핏발을 세워가면서 제게 화풀이하고 또 그런 시어머니를 잡아죽일 듯 잡돌이하는 시아버지와 그런 시아버지께 깨갱해서 바로 바닥에 쏟아진 꽃게탕을 치우는 시어머니 지옥이 있다면 여기일까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헛웃음도 안 나왔는데 또 나중에는 울면서 바닥을 치우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시어머니를 만나서 생신 선물이라고 현금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긴 했지만 또 마탕치 않은 얼굴로 참 준다고 해서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목걸이가 됐든 팔찌가 됐든 금붙이는 줘야 한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여러분은 제게 왜 미운 시어머니를 그렇게 챙기냐고 답답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불쌍했어요 당연히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평생 가족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는 것도 혼자 되는 게 무서워서 차마 이혼할 용기도 없는 시어머니가 안 되고 딱하게 느껴졌어요 왜 사람이 한없이 불쌍한 사람은 무슨 얄밉고 미운 짓을 해도 마냥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게는 시어머니가 같은 인간으로서 참 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딱한 마음도 무한한 자비를 베풀 힘을 주진 못했어요 몇 달 후에 드디어 시동생이 취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댁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죠 서른이 훌쩍 넘은 시동생이 변변치 않은 직장도 없이 매번 손벌리면서 살았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을 나가서 돈을 번다니 말이죠 남편도 축하한다고 따로 정장을 맞춰서 시동생에게 선물로 줬고 저도 축하한다고 앞으로 돈길만 걸으라는 축하 연락을 따로 했어요 근데 그 돈이 깔린 길에 저와 남편이 이용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취직한 곳은 바로 보험회사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험 영업은 초반에는 가족과 지인 영업이 전부잖아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시부모님도 시동생에게 이런저런 보험을 추천받아서 들었고 저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뭐 화재나 차량 보험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임신 중이니 태아 보험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시동생은 남편에게 종심보험까지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종심보험이 보험 중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다는 건 알지만 말 그대로 종심보험은 보험인이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벌써 들어야 할까라고 하니까 시동생은 아주 난색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마음이 혹한 건 아니지만 당장 들겠다고 확답을 안 주면 물러서지 않을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 종심보험이랑 제 앞으로 태아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시동생은 여기에서도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다 이용했고 원래 주변에 사람이 없던 시동생은 이제 제대로 영업을 시작해 했는데 좀처럼 일이 안 풀린 건지 아니면 노력을 다하지 않는 건지 거의 매일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푸념을 했어요 처음에는 형 일하는 공장 사람들이 한 명씩만 들어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아니면 형이 한 개만 더 들어서 이번 달 본인 실적 좀 올려달라고 징징거렸죠 여러분도 하루에 두 통 정도 보험 권유하는 광고성 전화가 오면 성가시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 전화를 하루에 네 통 많으면 다섯 여섯 통까지 들어야 했어요 시동생이 정말 틈만 나면 남편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죠 나중에는 남편이 휴대폰 진동음에 노이로제까지 걸려서 무음으로 돌려놓기까지 했다니까요 하루는 또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징징 울려대는 휴대폰을 보고 한숨을 푹 쉬고 머리가 아프다는 듯 미간을 마사지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그걸 보는데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 형수님이 받으시네요? 아 어떻게 제가 딱 형수님하고 형하고 같이 들으면 좋은 보험 상품 때문에 전화한 거 어떻게 하시고? 아니요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보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나 나한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빚을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몇 달째 매일 몇 통씩 전화해서 보험 들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매달 도련님한테 든 보험료 나가는 것만 거의 30만원이에요 근데 또 뭘 얼마나 더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 아니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저도 다 형수님이나 형 생각해서 더 좋은 가격으로 좋은 보험 상품 가져가라는 마음에서 이러는 건데 이렇게 무슨 제가 성과에 눈이 먼 사람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아 곤란이요? 뭐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막말로 저나 이 사람은 지금도 해지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보험 없어도 잘 살고요 다 도련님 생각해서 든 건데 매달 실적 모자라서 보험 들어달라 권유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오히려 마치 우릴 위해서인 척하면 오히려 내가 곤란해요 어디 진짜 더 곤란하시게 지금 든 보험 해지할까요? 다행히 보험 해지한다고 하니까 바로 죄송하다고 이제 안 그런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날 새벽에 터졌어요 한창 자고 있었는데 끈질기게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깨서 받으니까 그 전화의 주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스스하게 일어나 장긴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전에 다짜고짜 제게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마음 다 잡고 일하는 애 귀를 죽여 네가 뭔데? 너, 내가 시에미로 안 보이니까 네 시동생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사람 가르치려고 드는지 모르겠는데 너 같은 건? 어머님, 지금 시간이 새벽 2시도 넘었어요 2시 안 그래도 요새 임산부 불면증 때문에 잠들기도 힘들고 잠자다가 깨면 다시 잠드는 것도 곤욕인데 도련님이 저한테 한 소리 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 시간에 절 깨워서 이러셔야겠어요? 이 건방진 게? 지금 너 자는 게 대수야? 내 아들이 속상해서 지금까지 술 마시고 있는데 네가 불면증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도련님 일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보험 영업을 전화 본인 형한테 밖에 못 한대요? 언제까지 가족들 갈아가면서 실적 올릴 건데요? 그거 계속 받아주면서 보험 가입해 주는 거 그거 오히려 도련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 없어요 남들은 영업 한 번 하려고 전국을 누비는데 그런 노력도 하나 없이 매번 형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리면 당연히 누구한테든 한 소리를 들어야 정신을 차리죠 그 투정 계속 받아주실 거면 어머님이 받아주세요 어머님이 앞으로 매달 내 다섯 개씩 도련님한테 보험 가입하면 도련님이 이 시간에 신세한탄 하면서 술 먹진 않았죠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아픈 손가락이든 말든 그 부담을 나눠가질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가족으로서 돕는 것도 정도가 있죠 이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저를 힘들게 하셨는데 몇 년 동안 원하지도 않던 안부 연락을 갑자기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라고 너는 예의가 없고 애가 정이 없어서 없던 정도 떨어진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침 시간에서 점심 시간 사이에 전화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하루는 걸었는데도 안 받으셔서 바쁘신가 했죠 근데 몇 시간 뒤에 제게 전화를 하셔서 너는 왜 또 전화를 안 하냐 내 말이 그렇게 웃음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안 받으셔서 바쁘신 줄 알고 바로 안 했다고 하니까 변명하지 말라네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해야 그게 예의랍니다 별 생전 처음 드는 예의네요 그때 좀 짜증이 나서 어머님 정말이죠? 정말 어머님 받으실 때까지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라고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안 받으시면 받으실 때까지 부재중 전화 열 통이 넘게요 바로 새벽 3시가 되는 시간에 말이죠 어디 이 시간에 오는 며느리의 끈질긴 안부 연락도 달가게 받으실까 해서 정말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받으실 때까지 휴대폰에 땀나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 다섯 통째 시어머니께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며느리로서 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여보 여보세요 예 지금 지금이 시간이 몇 시냐 어 지금요? 지금 2시 26분이요 어머님 설마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우 죄송해요 이야 너 지금 새벽 새벽 2시에 이게 무슨 아우 어머님이 일찍 연락 달라고 하셔서 새벽에 안부 연락드렸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깊게 잘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아유 다행이다 넌 그걸 지금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말이 안 나온다 사람이 이 시간에 안 받으면 자나 보다 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철거머리처럼 전화를 해대 사람 말려 죽일 일 있어? 아우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저는 어머님이 행여 가위는 안 눌리나 악몽은 안 꾸시나 걱정돼서 그렇게 원하시는 안부 연락한 건데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예의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예의범절 차린 건데 뭐 문제 있나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말로 준 걸 배로 돌려받기도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 출산일이 막바지로 다가왔을 때쯤 술로 아침을 시작해서 술 기운으로 잠에 들던 시아버지께서 가난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병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시아버지의 몸 상태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죠 그래서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셨었는데 시어머니는 구수발을 제게 들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일도 쉬면서 집에만 있는 애가 와서 도우라고요 근데 제가 왜 집에서 쉬는지 잊으셨나 봐요 지나가다 봐도 저는 배가 이미 언제 터져도 안 이상할 만큼 부풀어 있었는데 그 몸으로 병든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라는 겁니다 남편도 말도 안 된다고 어머니가 돌봐드리기 싫으면 사람을 쓰라고 했고 저도 끓어오르는 속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당장 제 몸 단돌이도 하기 힘든 상태인데 누굴 챙기겠어요 사람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저도 아버님도 큰일 나게요 그냥 이 김에 어머님께서 아버님 병간호 하시는 게 어떠세요 옆에서 살뜰히 돌봐드리면 하늘도 알아준다고 아버님도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마음을 여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시어머니도 저도 서로에게 있는 감정의 골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깊어가기만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딱히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태어난 제 딸을 보고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아빠 닮는다는데 얘는 어째 지혜미 얼굴 달고 태어났네 아유 기집애 코가 뭐저래 참나 아주 악담을 혼신을 다해 하더군요 제가 힘이 없는 와중에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 코 안 닮아서 다행이죠 이 사람 코 닮으면 딱 어머니 코잖아요 라고 맞받아쳤네요 딱하고 안타깝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점점 한계가 오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평생 시아버지 곁에서 가진 수모와 구박을 받는다 해도 그 서러움 해소를 며느린 제게 하면 안 되죠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새 제게 넘어와 제가 나눠갔다시피 했고 그 한계는 2년 전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식당에 일이 났는데요 원래 시어머니는 주방에 이모님 두 분을 두고 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오래 일을 하셔서 일하는 사람끼리 손도 잘 맞았는데 그 두 분 중 한 분과 어머니께서 싸우고 만 거예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심각한 문제도 아닌 걸로 말싸움이 커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 이모님이 그만둔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시어머니는 그럼 누가 먼저 넙죽 엎드려서 사과할 줄 아냐고 네가 그만두기 전에 내가 자른다고 하면서 진짜 그 이모님을 해고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호기롭게 해고를 해놓고 앞으로 두 명이서 그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저나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요새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요새 사람들이 배가 불렀다며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정말 붙잡을 지푸라기가 없으셨는지 제게 딱 일주일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사람 구한다고 공고 냈으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구해질 거라고 일당도 더 쳐서 줄 테니 도와달라고요 그 요청을 마땅한 이유도 없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럼 정말 딱 일주일만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루에 6시간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 가서 도와드리게 됐어요 근데 도와드린 지 3일째 되던 날 사고가 터진 거죠 한창 점심시간이 시작되면서 슬슬 손님이 식당에 차고 있었는데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놨던 휴대폰이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남은 설거지 하느라 낀 고무장갑을 빼고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한 건 바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심장이 철렁하고 떨어질 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희정아, 네 아빠 방금 배 띄우기 전에 선착장 근처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항시한테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하니? 희정아, 아빠 어떻게 해? 어머니는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전화로 어머니를 진정시켜 근처에 사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당장 혼자 가시다가 더 큰 사고가 나실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빨리 고향으로 가기 위해 앞치마를 벗으며 반찬을 담던 시어머니께 급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저 지금 빨리 친정에 가봐야겠어요 뭐?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는 저기 테이블 꽉 차게 앉은 손님들 안 보이니?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지금 아버지가 뭐 때문에 쓰러진지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옆에 있어드려야 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은 정시 이모님이랑 둘이서만 점심 장사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저는 벗은 앞치마를 접고 거독과 가방을 챙겨서 식당을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게 반찬을 담고 있던 찢개를 던지더니 소리를 치셨어요 야, 차라리 일하기 싫으면 일하기 싫다고 해 아프지도 않은 네 아버지 팔아가면서 거짓말 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연기하면 내가 아휴, 빨리 가보라고 택시비 몇 푼이라도 쥐어주면서 보내줄 것 같어? 잔머리 좀 작작 써 그래, 내가 어째 너 군말도 않고 나 도와주나 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작심삼일도 아니고 고작 3일을 안가, 3일을 너 당장 그 앞치마 주워입고 다시 가서 일해 안 해? 아마 악마도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일하기 싫어서 부모님 편찮으시다 거짓말 치고 도망가는 며느리 취급을 하면서 다그치기 시작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배려, 존중 따위 없는 말에 저도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앞치마와 앞에 있던 거품 잔뜩 묻은 수세미를 시어머니 앞에 내던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저를 어떤 말로 붙잡든 말든 제 말을 믿으시든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장사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가 일하기 싫어서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제 고함의 뻥진 시어머니와 싸하게 식은 식당을 뒤로 안 채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을 못 알아 먹으신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 나와서 제게 종이를 던지며 그러시는 겁니다 너 가려면 여기 도장이든 사인이든 찍고 가 나 무시할 거면 내 아들하고도 이혼하고 가라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면서 제게 던진 종이는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어요 왜 평범한 기사 식당에 이런 서류가 준비되어 있나 궁금하시죠? 며칠 전만 해도 저도 궁금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처음 시어머니 식당 일을 도우면서 카운터에 있는 걸 발견했는데 제가 의아해서 왜 이게 여기 있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예전에 한 번 네 시아버지한테 정말 이혼하자고 내밀려고 했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못하고 그냥 간직만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그날 제게 쓰러진 네 아버지한테 가려면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발로 턱하니 밟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이제 확신이 서네요 어머님하고 연 끊을 생각은 있어요 제가 친정에 다녀오고 나서도 어머님께서도 저하고 연 끊을 생각 있으면 이런 이혼 서류 말고 뭐 따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연 끊는다는 서류 변호사 공증받아서 작성을 해오시던가 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며느리를 그저 감정 쓰레기통으로 우습게 여기는 시어머니랑 평생 얼굴 보고 살 생각 없어서 그 서류라면 기쁜 마음으로 지장이라도 찍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 치의 후회도 없이 뒤돌아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거였고 크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셨어요 얼마 안가 의식이 되돌아온 아버지께 어머니도 저도 제발 고기 위주의 식단 좀 바꾸라고 무슨 육식공룡이냐고 몇 분 동안 잔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깨어나신 건 다행이었지만 제겐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친정에 이런 일이 있으니 퇴근하면 바로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저녁이 다 돼서야 도착한 남편에게 본론을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문제보다 더 급한 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날 제게 반찬 집던 집게와 이혼 서류까지 던져가면서 난리를 치신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정말 지금까지 당신 어머니 많이 참아드렸다고 생각해 솔직히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당신 어머니 의견이나 행동을 이해한다면 난 당신하고 이혼할 각오까지 하고 있어 그 정도로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더 이상 당신 어머니가 아버님께 구박받고 사는 것 때문에 불쌍하고 딱하다고 못 넘어가 나도 살아야지 아직 어린이집도 안 간 애가 있는데도 내가 이혼까지 생각한 걸 보면 내가 얼마나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며느리로서 너무한 걸까?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시어머니로서 너무한 걸까?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거의 흙빛 같은 정도로 거무죽죽해지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나도 아버지가 피눈물 삼키면서 지키려고 하던 가족이라서 어머님이 무슨 행동을 하셔도 참았던 건데 당연히 나랑 결혼하고 나만큼 힘들었을 텐데 내가 더 빨리 조치를 못 취해서 정말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더 이상은 가만히 못 있겠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시는 걸까 정말 남편은 제게 거듭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고 이를 알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함께 집으로 갔고 다음날 저녁 남편만 따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본인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의 안하무인 행동을 견딜 수 없고 어머니가 정말 뼛속까지 바뀌고 반성하지 않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앞으로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남편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수계 때문에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죠 옆에서 이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노발대바를 하셨죠 대체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길래 아들한테 연 끊자는 얘기를 듣냐고 정말 구제불룡 아니냐고 시댁을 떠나는 남편을 차마 잡지도 못하고 시아버지 불효룡을 고개 숙여 듣고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식당에 감추고 있는 이혼서류까지 시아버지가 알게 돼서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내가 참고 너랑 살아준 거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이딴 거나 음흉하게 감추고 있었냐고 그렇게 원하면 지금이라도 이혼하자고 하는 시아버지 바지까랑에 매달려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옆에 누가 없으면 못 사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거의 몇 배로 타는 그런 사람이요 아마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장사 잘 되는 식당도 있는데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면 저런 수모도 겪지 않을 텐데 대체 왜 그걸 포기 못하고 거의 노비에 가까운 인생을 자처하는 걸까요 마치 스스로 벌을 내리고 있는 걸 본인 자신만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디까지 추락을 하셨냐면 제발 네 아버지한테 네 시아버지께 말 좀 잘해달라고 그 이혼 서류 내 거 아니고 사실 니들 거라고 말 좀 해달라고 저희에게 찾아와서 빌기까지 하셨어요 정말 그 서류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저희는 누구 하나 나서서 그 거짓말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났지만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살고 계십니다 아마 시어머니의 일상은 그 전보다도 더 지옥이 되긴 했을 테지만 말이죠 저희도 지금까지 2년 동안 발길을 뚝 끊고 간간히 시아버지하고만 연락을 하던 터라 시어머니는 정말 한 줄기 남아있던 숨통마저 이른 기분으로 사셨을 거예요 저나 남편이 전화는 아예 안 받고 찾아오셔도 문도 안 열어드리니까 이제는 반찬을 택배로 보내며 편지를 써서 함께 붙이시는데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편지상으로 저를 딸로 칭하고 본인을 엄마라고 말하며 엄마가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제 다시 안 그런다고 너희가 있어야 그나마 내가 산다고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다고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시어머니가 무슨 노력을 하든 어차피 그게 당장 본인이 겪는 지옥을 빠져나오기 위한 수다님을 알기에 그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없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나중에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내겠다면 막진 않겠지만 굳이 저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다시 가족으로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을 하찮게 여기고 아예 일말의 믿음조차 없는 사람을 제가 뭐하러 가족으로 믿고 살겠어요 이미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이제 2년이 지났고 또 2년을 지나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처럼 스스로 본인 가치를 깎아 먹으며 나를 벼랑으로 내모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연을 끊어내는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그 관계를 끊어내므로써 나와 내 가족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 결단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2023년에는 저도 이 이야기를 듣는 같은 구독자 식구 여러분께서도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지독한 악연을 끊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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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